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라던 첫사랑 연락에 자기 혼자 막 풀밟기 아니 막 하다가다 애틋해하는 그런 아짐이 한 명 데리고 왔어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내 나이 이제 어느덧 50대 중반입니다. 첫사랑이 자꾸 만나자고 해요. 근데 말이죠.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늙었어.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? 이런 미친 야 니 남편도 이러는 거 알고 있냐? 원제 54살 첫사랑과의 연락 그리고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여자입니다. 제목 그대로 제 인생 첫사랑과 연락이 닿았는데요.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쓰는 거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. 그 애와는 고등학교 때 팬팔로 시작해 그 이후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또 친해졌고 그러다 대학에 올라와서야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. 참고로 그 애는 부산에 살았고 저는 서울이었죠. 연애 같은 건 아니었고 당연히 미래를 약속한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관계였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전화통화 없이 그렇게 지내왔군요. 그러다 시간이 흘러 개가 군대를 갔고 얘네 가족과 같이 변해도 가고 그랬습니다. 또 휴가를 나왔을 때 영화도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긴 한데요.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. 다른 건 별다른 게 없었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편지는 정말 많이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봤던 건 다섯 번도 안 될 겁니다. 또 이게 워낙 오래돼서 이젠 그 편지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. 정서적인 부분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그 이후 그 애는 제대를 하고 대학교에 복학, 저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, 그리고 여기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죠.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에 저는 마음이 점점 흔들렸지만 이때도 그 애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제 감정을 알고 싶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. 만나서 현재 제 상황들 다 말했고 그 애는 그냥 별말 없이 그런 상태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1박을 했어요. 그 애는 다른 거 없이 자는 척하고 있던 제 앞머리만 계속 쓰다듬었으며 그러다 정말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맞아요. 우린 그때까지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가벼운 포옹이 끝이었죠. 그 이후 수없이 그 애의 고백 편지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린 끝이 나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9년의 시간이 흘러 제 나이 33살에 어느 봄날이었어요. 전화 한 통에 걸려왔는데 맞습니다. 바로 그 애였어요. 제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더군요. 그러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이야 개인정보법 때문에 어림없고 큰일 날 소리지만 그땐 그게 가능했나 봐요. 여하튼 오랜만에 연락에 저 또한 많이 놀랐었고 당시 두 살이었던 우리 둘째를 품에 안고 그 애를 만나러 갔습니다. 가서 보니까 그 애도 이미 결혼을 한 건 물론이고 두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. 여하튼 그래요.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 참 뭐랄까 여유가 있고 되게 멋있게 변해 있더라고요. 그간의 안부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끝으로 가벼운 포옹을 한 뒤 우린 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.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지내다가 10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도 만나자는 말이 나왔지만 이땐 제가 그냥 거절을 했어요. 당시 너무 바쁘기도 했고 아니 그냥 뭐 딱히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. 그랬는데 또 조용히 있다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나이 54살이죠. 2024년 1월 몇 달 전 중반에 톡 하나가 날아왔습니다. 이번에 참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답을 했더니 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해서 대충 몇 마디만 하고 끊었는데요. 얘가 톡으로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보냈던 편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장 보내주는 겁니다. 그 긴 시간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. 그러면서 제가 많이 보고 싶다는 말을 같이 전해왔어요. 그 이후로 우린 톡으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. 그 애는 아내와 작은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. 뭐 저 또한 평범한 가정과 사회생활 잘 살고 있습니다. 무난하죠. 여하튼 그래요.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진짜 단 하루도 안 거르고 계속 톡이 날아듭니다. 특히 너무너무 보고 싶다며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데요.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다 이거예요. 참고로 얘 배우자와 문제가 생겨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린 순수하다고. 그랬는데 지난 몇 달 매일매일 톡을 주고받으니까 또 나름의 정도 들고 또 과거 24살이죠. 그때 헤어질 무렵 제게 보내왔던 푸른 하늘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란 노래 파일도 보내왔는데 저는 그만 여기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. 솔직히 저도 애를 만나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생겨요. 왜냐하면 거울 속에 있는 저는 54살 중년의 여자니까요.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용기가 안 생깁니다. 물론 우리가 만나서 딱히 할 이야기도 없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왠지 그 애가 싫지가 않아요. 보고 싶어요. 어쩌면 좋을까요? 여러분 저 좀 혼내주세요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 아니 나이 50대 중반이면 할자씨 할줌마구만. 뭐 말것마다 그 애 그 애. 차라리 그 사람이라고 하든가 그 남자라고 하든가. 너무 소름끼쳐요 아줌마.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. 아줌마 혼자 아련한 척 손발가락 다 오그라들었다. 2번 더러운 불륜을 해보겠단 말을 참 거창하게도 썼다. 어이구 3번 아이고 이건 또 뭔 일인가.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사랑과 전쟁 소스로 참 좋겠군요.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. 네 됐으니 그러게요.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따끔한 조언 감사합니다. 4번 가슴에 품고 있을 땐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순간 바로 추해지는 겁니다. 명심하세요. 님 남편 가슴에도 지금까지 못 잊고 그리운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요. 네 됐으니 네 잘 알겠습니다. 아니죠. 님 말씀이 다 맞아요. 5번 뭐죠? 바람이라도 날까 싶어 그게 무섭다는 건가요? 그게 아니면 다 늙은 중년의 모습이 부끄럽다 이겁니까?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담소 나누고 오세요. 그래도 한 시절 공유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나는 부러운데? 네 됐으니 이제는 너무나 변해버린 제 모습.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 마음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6번 착각하지 마세요. 쓴이는 그냥 추억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. 추억은요. 추억으로 남아있을 때 다시 말해 그 기억 그대로일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. 그거 몰라요? 아니 막말로 그 남자는 안 늙는답니까?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몰래 만나고 왔는데 그 남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감당되겠어요? 다시 말하지만 추억은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고 이거를 억지로 현실 세계로 가져오려다가 법원 가는 겁니다. 추억에 네 됐으니 그러게요. 그 애 아내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. 저도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말이죠.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7번 아니 그 나이 처먹고 지금 이게 많은 짓거리죠? 내 남편이 몰래 이러고 있다면 나는 참 슬플 것 같아. 세상 누구라도 그래. 마음속에 첫사랑이란 존재는 있겠죠.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그 적 못 버리고 이런다는 건 참 아 진짜 싫으네. 그 나이에 너는 역치사지도 모르냐? 그래 너 반드시 네 남편한테 그런 꼴 똑같이 당해라. 네 남편 첫사랑이 아니라도 술집 여자라도 정들어가지고 네 등 뒤에서 꽁냥되면 그리워하는 그 개같은 꼬라지를 반드시 꼭 겪어보라고. 알았냐? 내 됐으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뭐 댓글은 감사해요. 8번 입장 바꿔봐요. 쓰니 남편이 옛 첫사랑과 주고받은 편지를 지금까지 거의 40년이죠?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면. 게다가 아직도 그리워하며 보고 싶다고 한다면. 내 남편이 첫사랑과 몇 개월 동안 나 몰래 계속 카톡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라면. 또 옛 추억이 젖어가지고 울컥 눈물을 썩고 있다면. 어쩌겠냐고.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 우선되면 안 돼요. 지금 내 사람, 내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. 그리고 현재 내 사람에게 불신을 주는 거, 이거는 죄악입니다. 입장 바꿔고 네 남편이 이랬다면 네 기분 어떨 것 같아요? 이런 생각 안 해봐요? 네 됐으니. 이 댓글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그래요. 저한텐 지금 저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따로 있죠. 근데요. 그 애가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요.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보자고.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에라이씨. 다 늙어서 팔자 꼬지 마셔. 네 꼬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애써 보겠습니다. 뭐? 노력을 하겠다고? 안 걸리게 잘 만나보겠다 이겁니까 지금? 왜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톡 주고받고 노래 주고받고 아주 그냥 바람을 피우고 싶어 드릉드릉 하는구만. 근데 또 거울을 보니까 현실은 시궁창이지. 너무 늙어가지고 상대방이 실망할까 그게 불안하고 무서운가. 아마 15년만 젊었으면 그냥 맨발로 뛰쳐나갔겠네.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. 내 엄마가 이런다 생각하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토악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줌마 둘째 말이야. 아줌마 이러고 있는 거 아직 모르죠. 자기 두 살 때 엄마한테 안겨서 그 사람 보러 간 것도 모를 거고. 또 지금 네가 그 사람이랑 하는 이 미친 짓거리도 모를 거고. 안 그래요?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아세요? 추하다 추해. 우웩. 대댓글. 아이씨 나도 글 읽다가 토악질 올라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. 이것도 따지고 보면 능력인 건가? 뭐? 그 애? 으이씨 그지 같아. 11반. 자꾸 그 애 그 애 이러고 있는데. 아니 50대 중반이면 둘 다 반백 살 넘긴 중립은이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애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 너무 오글거리고. 또 지금 네가 하는 행동들 역시 이미 정신적 외도입니다. 너 바람 피우고 있는 거라고. 아니라고 할 겁니까? 그럼 그 카톡들, 네 남편, 자식들, 친정부모님, 시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다 공개할 수 있어요? 절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바람인 거야. 지금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어서 깨닫길 바랍니다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이미 이 정도면 정신적 외도를 하고 있는 거죠. 이 글쓴이 봐봐. 저를 욕해 주세요 하는데 댓글 보면, 대댓글 보면 마치 괜찮아요. 보고 와요. 이런 걸 원하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아무튼 이 글쓴이는 바로 글 지우고 도망갔는데요.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, 몇 년 전에 옛날에 누굽니까? 가수 김종찬 씨 노래, 당신도 울고 있네요라는 노래 아마 아실 겁니다. 그렇게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, 거기 댓글에 진짜 35년 전 강릉에서 만났던 미양아, 잘 있니? 보고 싶다. 또 28년 전 어디 고등학교 다녔던 영철아, 너 지금 어떻게 지내니? 보고 싶다. 물론 옛 추억이겠죠.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. 물론 지금은 그런 댓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래요. 그거야, 옛 추억과 감수성, 그리고 이 바람은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이 아줌마는 지금 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